안녕하세요. 10살 남자아이, 3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배우 김성은입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아이들이랑 같이 보기 너무 좋은 영화인 것 같고요. 정말 한순간도 딴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우선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노력하고 진실된 마음 영화를 본 아이들 그리고 제 아들도 이 세 다시를 마음에 새기고 자랐으면 좋겠다. 엑스칼리번을 뽑아볼 때 있잖아요. 아이들은 누구나 뭔가 히어로가 되고 싶어하고 영웅이 되고 싶어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한 번쯤은 다 뽑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 막 따라오고 싶어서 새해 우리 아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영화 왕이 될 아이 저 배우 김성은이 추천드립니다. Where did you get that thing? I pulled it out of a stone. And something evil came to take it back. And a boy from school came and he saved me. And then he turned into an hour. We have to have a talk about this King Arthur thing. 히어로의 기준이 바뀐다. There are four days until the solar eclipse When Morgana will enter the world of the living. And I'm supposed to stop her. That's ridiculous. I'm 12. 판타지 어드벤처. 왕이 될 아이. Alex! Better be in bed. 1월 16일 대기보.